으 으 으 선전에서 제일 맛있는 로아스탄 가게 일반 가게에는 냄새가 엄청나는데 이 가게에는 냄새가 없네요 일단 메인 메뉴를 주문하고 일반 가게에 비해서 가게가 너무 깔끔하고 정말 너무 이쁘네요 으 자 일단 맛좀 볼께요 로스탄 은 냄새가 심하게 나야 오이를 국수맛이 더 좋다더라구요 근데 이 가게에는 냄새가 안나지만 국수맛은 엄청 엄청 맛있다는거죠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먹어본 유일하게 우렁이가 들어가려는 우렁이 국수였어요 음 으 으 으 으 으 아